안양 지역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주말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뿐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양에서도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5일부터 18일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안양시에서는 지난 8일에 73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에 74번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후 16일에 75번과 76번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17일에 77, 78, 79번, 18일엔 80번부터 86번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안양시에서만 지난 15일부터 4일간 1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경기 전역에 현재 이 교회 관련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안양시도 이에 해당되나요? 네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 발생한 74번 확진자는 8월 9일에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78번과 80번, 86번 확진자도 사랑제일교회에 갔다가 감염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75번 확진자는 성남시 201번 확진자와 8월 12일에 지하철역에서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이 성남시 201번 확진자가 성북구에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8월 17일 77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 동료도 18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7번 확진자의 가족들은 79, 81, 82번, 직장 동료는 83번 확진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8월 18일에 발생한 84번 확진자도 8월 7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다가 차도가 없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기간이 11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꽤 오랜 기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양시 상황이 이런데 인근 지역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의왕시에서도 8월 15일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청계동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의왕시 13번 확진자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거주지가 서울 관악구고 이제 출퇴근만 집에서 이제 연구소로 출퇴근만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의왕시 안에 이제 동선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동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동선 좀 어떤가요? 네,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동선을 저희가 일일이 설명해드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확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부가 2차 대유행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크 쓰기와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모임 또한 지금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 홈페이지나 SNS에 나와 있는 확진자들의 동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시간대에 그 동선에 있었는데 나한테 좀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뭐 이제 인근 병원이나 또 보건소로 가가지고 검사를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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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